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시누이라 올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올케가 마음을 너무 안 열어서 얘 이러다가 나중에 천벌을 받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오지게 하고 있는 그런 정신나가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싸가지 하나도 없는 올케가 감히 지 조카인 우리 고딩 아기의 생일을 쌩까구 아예 하나도 안 챙기는데요. 어른으로서 제대로 벌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원제 올케의 거슬리는 호칭 문제 제목 그대로 저희 올케가 쓰는 호칭이 되게 거슬리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얘가 알아들을까요? 일단 지 남편의 누나인 저한테 얘가 형님 이런 호칭을 쓰는데 아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맞는 거죠.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저는 좀 뭐랄까. 그런 딱딱한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또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편하게 언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꼬박꼬박 끝까지 형님 소리를 붙이고 저를 차갑게 돼요. 아니 그래 뭐 지가 꼭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근데요. 그렇게 할 거면 저 말고 제 동생 즉 지 남편한테도 똑같이 해야 경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자꾸 오빠 이러는데. 아니 할 거면 똑같이 하든가 나한테도 언니라 부르든가 이게 뭐냐고요. 저한테만 맨날 이렇게 차갑게 선을 딱 끊고 형님 이러는 거. 나 너무 기분 나쁘다고. 후기 있습니다. 진정한 후기. 댓글 1번. 미친건가? 아니 언니보다 형님이 더 존칭이라는 건 몰라요? 아니 모른다 해도 그래. 님짜 이게 뭔 줄은 알 거 아니야. 거기다. 내 남편의 누나인데 언니라니. 원래부터 언니 동생으로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게 뭔 난리야. 뭔 지랄이야. 돌았어요? 2번. 대댓글. 대가리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줍시다. 아픈 사람이라고요. 2번. 솔직히 단 두 사람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부가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빠 이러는 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신우이한테 언니라고? 미친건가? 너 뭐야? 3번. 신우이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거. 그런 쓴이가 더 진상이에요. 왜 이러세요? 4번. 그거 참 되게 신박하네. 혹시 올케한테 고백했다가 까였나? 까였나? 까였나. 까였나. 5번. 에? 아니 쓴이 왜 이래? 뭐 무슨 병 같은 거 걸렸어요? 6번.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쓴이는 결혼을 못했죠. 안 한 게 아니고. 까였나. 까였나. 7번. 솔직히 그래. 어른들 보는 앞에서 오빠 이건 좀 아니죠. 그런데 지한테 형님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하라고? 그럼 뭐 사방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건가? 까였나. 까였나. 안 겪어가지고 모르나 본데요. 아니 여러분은 그런 로망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진짜 그 어떤 올케라도 잘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은 빵 한 조각을 산다 해도 형님 드셔라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편지 실수했네요. 이거 먹어라 이러고 또 고기 구워줄 테니까 엄마 있는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말을 해도 싫다 그러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매번 선을 긋고 이러는 거. 솔직히 이거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어른이잖아. 추가 2. 아니 아까부터 다들 뭔가 오해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런 사소한 것들 말고도 그동안 일 되게 많았어요. 저는요. 남동생만 하나 있고 여동생이 없는 사람이라 그 어떤 올케가 들어와도 진짜 잘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 동생이랑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저희 엄마한테 평소 전화도 잘하려고 안 해요. 거기다 제 생일이나 우리 아들 생일도 안 챙기고 그냥 쌩 간다니까요. 못마땅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요. 착해서 딱히 뭐라고 안 했습니다. 신우질 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올케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 뿐이고 다들 그래요. 얘 너무 여우같다. 못됐다. 그리고 요리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에 원래는 안 그러던 우리 동생이 그만하자고 하는 게 이거 올케가 지 힘들다고 지 남편한테 말을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살거지도 그래. 그거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시집살이 당한다고 하나 싶어서 제 나름 속으로 불만이 있었던 거지. 올케가 같이 있을 땐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엄마랑 둘이서 이야기하지. 저는 좋게 이야기해요. 올케야. 그래도 너는 나에 비해서 진짜 좋은 시댁 만난 거다.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뭐 장난식으로 진지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두 마디 했던 게 거의 전부거든요. 아니 뭐 불만이 많아도 직접 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얘가 워낙에 뭘 모르고 또 못하는 것도 오지게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쌓인 게 많아요. 결국 저희 엄마가 함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딸이 지금 서운해한다. 나도 너한테 서운하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올케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셨어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친해지겠나요? 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친해지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죄송한 짓거리를 왜 하는 거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시간. 아니 지들이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 생각이 좀 그렇다는 거야 저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들이 아직 아이도 안 낳고 맨날 지들끼리 주구장창 여행은 여기저기 잘만 돌아다니면서 또 선물 같은 거 챙길 줄도 모르고 진짜 경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도 저는요. 뭐라도 맛있는 게 보이면 애들 생각해가지고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죠. 얘가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갑다 보니까 매번 거절만 해버리고 그럼 결국 뭐야. 저만 상처를 받으니까 결국 엄마도 불쌍해 보였나 봐. 맨날 너 혼자 그렇게 애쓰고 착하게 해줄 필요 없다.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들한테는 아무것도 챙겨주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젠 안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들만 손해보는 거죠. 솔직히 생일이나 명절 때도 그래요. 지들은 우리 엄마 집이랑 가까워서 천천히 오고 가도 되지만 저는 한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지들이 밥 좀 사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엄청 크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 진짜 짜증나는 게 자기 친정이 가까우면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얼굴 보고 하루 놀고 가면 되잖아. 아니 우리 동생은 원래 안 그랬는데 얘를 만나가지고 변했다니까요. 요 딱 세 줄만 무편집으로 갑니다. 부분 무편집. 엄마도 올케 다 마음에 든 거 아니었는데 허락한 거 아니었다고 한마디 따끔히 했다지만 멀리 있는 딸로서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멀티 프로필 사건. 이게 딱 저한테만 멀티 프로필을 설정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내가 바보야? 정말 이걸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쟤 남편 폰으로 확인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다 알렸고요. 지도 보라고 우리들 다 멀티 프로필 해놓고 지켜보는데 이게 끝까지 모르는 척. 아 나 진짜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또 저 대신 엄마가 한마디 했거든요. 이때도 그래. 완전 뻔뻔한 얼굴로 어머 저는 포사 같은 거 신경 안쓰는데 다들 그걸 보고 계셨어요? 이딴 소리를 하더래요. 반성은 안하고. 멀티 프로필 자체가 나쁜 건데 얘가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아니 뭐 진짜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요즘 애들 세상 이기적이고 지들밖에 모른다지만 얘는요. 그 중에서도 범주를 아득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원타. 저러다가 지 나중에 천벌 받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 그리고 저는요.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 자랑입니다. 아까부터 자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댓글 1번. 본문보다 추가 글이 훨씬 더 거지 같고 개 소름돋네. 나도 이런 식자를 만날까 싶어 너무 무서워요. 지들은 끝까지 좋은 시댁인 줄 착각을 해. 진짜 미쳤구나. 엄마랑 딸이 세트로 같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2번. 야 준성인인 고등학생을 애기라고 부르는 것도 놀랍고 지 새끼 생일 안 챙긴다고 지랄하는 건 더 무섭네. 야 니 그래 니 애기. 니 애기 생일은 엄마인 니가 챙기고 또 니 생일은 니네 엄마가 챙기고 또 니네 엄마 생일은 니가 챙기면 돼. 아니 그리고 남이야? 니네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딸이 니가 한 시간 거리 달려가는 게 왜 고생이고 손해야? 그게 뭐라고 올케가 대신 밥을 사야 한다 이거냐고. 당신 자식인 너랑 니 동생이 사는 게 맞지. 미친 거요? 그래도 그게 더럽고 꼬우면 니가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가든가. 보디 주작이길 바라지만. 하긴 이 거지 같은 게 현실에는 너 같은 인간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소름이야. 3번. 아니 정말 이렇게 안 거예요? 주작 아니고? 레알 에나로? 4번. 아니 공부를 겁나게 잘하는 당신 아들이나 바라보면서 너구나 즐기지. 왜 죄 없는 올케한테 이 난리세요? 5번. 이 거지 같은 내용을 요약을 하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올케가 없을 때 엄마랑 같이 올케 뒷담을 오지게 깐다. 그리고 올케한테 꼭 한 소리씩 한다. 하지만 우린 절대 잔소리 안 하고 특히 엄마는 올케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늘같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우리 동생과의 결혼을 허락하셨다. 고로 우리는 좋은 시댁이다. 나랑 내 아기의 생일을 감히 올케가 안 챙기고 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다. 나를 어른으로 알고 지가 알아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착하니까 호칭만큼은 언니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죽어도 그렇게 안 불러준다. 너무 괘씸하다. 명절에 나는 친정에 가도 되지만 올케는 가면 안 된다. 가더라도 엄청 늦게 아니 다음날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내 남편 폰으로 올케프사 염탐질을 하고 있다. 야 니가 사람이냐? 끌 끌 끌 끌 끌 6번 아니 이게 미처... 야 올케가 왜 니냔이라 그것도 니 아들놈 생일까지 챙겨야 되냐? 이거 되게 웃기는 냥이네 이거. 7번 지금 니가 쓴 글에 있는 내용 전부가 거지같은 십자질입니다. 꼭 십자들이 보면 지들만 세상 개념 있는 줄 착각을 하고 보고 있으면 아가리 확 위아래로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그래도 나는 저런 미친 시누이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내가 저 올케라면 바로 이혼했을 거야. 어? 올케 너무 딱하다. 아니 왜 이런 것들이랑 엮이며 사는 거야? 어이그... 8번 니 엄마가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면 니가 좀 알아서 잘 챙기든가. 멀리 산다는 핑계로 별로 멀지도 않아 겨우 한 시간이라면 지동생 부부한테 다 시키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 맞는 게 너는 사는 곳이 그렇게 멀다면서 뭔 고기를 구워준다고 엄마한테 같이 집으로 오래. 진짜 웃긴다. 더러운 대리효접춘. 꺼져! 탱! 아...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어차피 뭐 답장 나오고 들을 이유도 없고 듣지도 않을 것이며 평생 이러고 살 건데. 그죠? 패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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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